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무려 20만 명 넘게 폭증하면서 62만 명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4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발표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종합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 60만 명 넘어섰죠. 네, 하루에 20만 명 넘은 것도 사실은 처음이고요. 어쨌든 하루 새 20만 명이 더 늘어나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62만 1328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전문가용 신성 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최종 확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확진자 집계 혼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락됐던 인원들이 또 추가가 된 게 이렇게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게 늘어난 이유로 현재까지는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사망자는 어제보다 2배 넘게 늘었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보실 만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사망자가 429명인데 절대 수보다도 전날 164명이었던 거에서 하루 만에 265명. 그러니까 2배 반 넘게 증가했다는 이 증가폭이 좀 걱정스러운 건데요. 이로 인해서 누적 치명률도 0.14%로 높아졌습니다. 사망자 수치만 보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이렇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실 법한데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85명이 줄었거든요. 또 중증병상 가동률도 6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방역당국은 4개 국내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오늘 23일쯤에 다음 주 초죠. 위중증 환자가 1,8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섰는데 내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일상회복지원회라고 각계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서면으로 의견 수렴 작업을 마쳤고요. 오늘 중으로 그 내용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고 내일 11시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어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확진자 급증 상황을 가면에서 현행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추가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완화 쪽의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인원 제한을 6명에서 8명을 늘리는 거는 거의 확장됐다라고 얘기가 좀 들리고요. 영업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1시간 연장하느냐. 또는 아예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느냐. 이걸로 그 의견이 좀 더 팽팽히 맞섰다. 이게 좀 더 어제 관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안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었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그런 완화안을 내놓을 것이냐. 이거는 조금 기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